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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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이런 감각적인 볼드를 칠 때 너 라켓을 살살 잡으라 그러냐? 살게 잡으라 이게 왜냐면 잡으라고 이게 잡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줘봐 이걸 잡는건 맞는데 나가는걸 얘를 얘를 만약에 공을 천천히 보내려고 하면 천천히 보내려고 하면 공을 어떻게 쳐야돼요? 살살 치겠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공을 우리가 공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살 치는거면 저사람이 알아요 왜냐면 내가 힘이 안들어갔으니까 살살 치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이 악력은 똑같이죠 내가 만약에 스매시 때릴 때 이렇게 막 악력을 사용하잖아요 이걸 모든 공을 칠 때는 우리가 이 악력이 필요한데 드롭을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저기 천천히 보내야겠다면 이렇게 천천히 보내기도 하는데 좀 모션처럼 보이게 하려면 얘를 반대로 잡았고 얘를 꽉 잡으면서 이렇게 밀면 돼요 느낌을 잡는데 잡아서 탁 멈추면 때리잖아요 때리면 스피드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끝까지 달래면서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공을 근데 성이형의 임팩트를 자세히 보면 미리 잡고 들어오거든 뒤에서부터 근데 이 임팩트 순간에 잡아서 뭔가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 나오는거는 쌩은 똑같이 이렇게 딱 나가는데 얘를 못나가게 그냥 주먹으로 잡는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 어 그러면 그냥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봐봐 잘되면 그냥 나는 그냥 가서 그냥 드롭하는거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얘만 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저기서 보면 모션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나는 그냥 들어가는데 잡아서 그냥 들어가는데 쟤는 모션 쓰는 것처럼 보고 잡아놓고 그냥 해놓고 그냥 미리 들어가서 보는거에요 잡아놓고 그냥 보고 저기 이렇게 잡아서 보고 이 이 느낌을 잘 줘야죠 확 넘쳐버리면 그냥 그냥 이것만 해도 손봐요 네 어때요 선생님 나이스 괜찮아 몸이 옆으로 빠지는거 지금부터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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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툭 하고 툭 가야지 한다음에 내리고 아예 네 편하게 이 몸에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해봐 이렇게 이렇게 얼굴 고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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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너무 비틀지 말고. 어, 약간 그렇게. 이렇게? 어. 왜? 왜요? 그 축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 축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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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왜?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문제였네. 다시 가운데서 들어 해봐. 어, 좋은데?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그 모션을 주려고. 진짜처럼. 아, 씨. 아, 씨. 어, 이, 이. 잘못된 게 스타트에 힘을 줘버리고 있잖아. 그 사람들도, 상대편도 보인단 말이야. 넌 나갈 때.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아니라. 이 손에 힘을 풀더라도. 이렇게 열고 나가서. 뒤에서 잡는 모습을. 칠 때. 미리 잡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지. 그거를 좀 더 미리. 그치. 우리 스매싱 터치 할 때. 내가. 이, 이. 셔틀콕을 여기다 냅두고. 내가 스윙 그 각을 설명해 준 적 있잖아. 네가 임팩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응. 근데 어디서 잡아야 될까 설명했을 때. 너무 셔틀이랑 가까운 데서 이 악력을 쥐게 되면. 밀려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처럼 조금 더 미리 쥐고 들어가 줘야 돼. 그 전에. 어. 근데 너는 너무 이 가까운 데서 터치를. 이 격차를 좁히는 것도 실력이긴 한데. 조금 더 벌려 줬으면 좋겠어. 응. 그럼 내가 지금 순간적인 그 힘으로 튄다는 거지. 그치. 이, 이. 이 아구 힘이 공에 전달이 된다는 거지. 응. 이걸 쥐는 힘이 셔틀에 전달이 되진 않게 해야 돼. 아, 안되게. 응. 똑같이 해야지. 아까처럼. 아니, 아니. 그, 우리 하던 것처럼. 공격처럼. 원래? 어, 나가서. 스탭 나가서. 뭐가 문제일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점을 조금만 더 당겨봐. 괜찮아. 당겨? 응.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잖아. 응. 이걸 조금 더 여기 뒤에서 하려고. 뒤에서. 응. 공격을 맞췄죠? 공격을 맞췄죠?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네. 그러고 보자. 네. 타점을 조금. 타점이 끝나면. 그냥 축하라고. 네. 공격을 맞췄죠? 네. 공격을 맞췄죠? 타점 뒤로 조금만 당겨봐. 응. 스매싱처럼 나가서 해. 아, 씨. 얘는 왜 자꾸 벗고 있는거야? 어? 왜 이렇게 해야지. 스매싱 때려봐. 스매싱 때려봐. 스매싱 때려봐. 그렇지. 그것처럼 똑같이 내려야지. 하고 드롭. 어. 때리고. 때리고. 드롭. 때리고. 드롭. 드롭. 때리고.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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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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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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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들어가봐. 하. 좀 뻣뻣하다. 유철이가. 많이 뻣뻣해. 허리를 딱 세우고. 응. 이 몸. 몸 돌아가는 거 잘 봐. 때릴 때 몸이. 빵.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이 몸 돌아가는 걸 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 팔 감각에 너무 집중하니까. 이렇게 돼. 손도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때렸다 치고. 하나 때리고. 하나 때리고. 올라오면. 몸이 같이 돌아가줘야 된단 말이야. 몸이 같이 돌아가줘야지. 근데 몸 돌리는 힘까지는 안 쓰잖아. 어우.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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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양자 같은 경우에는 fent chen ini clay. しくogene 오이과 procured니다.